큰 그림이 있겠죠. 검찰을 지금 조져놓지 않으면 자기들의 미래가 불안한.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을 임명해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분들도. 쇼 좋아하다가 당한 거예요. 쇼 좋아하다가 윤석열 정도 임명하면 우리 정부 완전 멋진 정부로 보이겠지. 술을 넣다가 무서운 사람을 거기에 앉혀놓고 호랑이를 거기에 앉혀놓고는 그 앞에서 쇼를 하다가 지금 덥석 물린 거죠. 거의 그 수준입니다.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쪽도 수사라면 아주 수사의 덕후예요. 수사 덕후. 수사 덕후 앉혀놓고 그런 뻘짓을 해요. 그 앞에서. 대번에 걸려가지고 줄줄이 지금 다 엮여서.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우리가 경고 드렸어요. 피의자 장관 후보 거기다가. 그건 절대 아니다. 그럼 바로 지금. 바로 검찰개혁은 바로 날아간다. 개혁을 진짜 하고 싶다면 절대 검찰한테 칼자루를 지어주는 그런 무모한 짓 하지 말라고까지. 저도 페북에 막 올렸습니다. 후보 때. 아직 임명되기 전에. 그래놓고는 자기들이 임명해놓고 지금 막 자기들이 멘붕하가지고. 검찰개혁하라. 하니까 윤석열 무섭죠. 검찰 가라. 지시한다. 대통령이 지시한다. 이거 진짜 진짜 빡쳤을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지시한다. 그랬더니 다음날 바로 검찰개혁안. 더 정부보다 더 세게 내놨죠. 또 멘붕이죠. 또 어떡하지. 호락호락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되게 그래도 좀 오묘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저기 윤석열 검찰총장 없다면요. 여러분 이 나라는 그쪽이 지금 마음대로 다 했을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시면 지금 모골이 성연하셔야 돼요. 조국은 여전히 성자인 것처럼 부렸을 거고. 그들이 원하는 거 다 했을 거고. 검찰의 그런 권력의 신여화. 경찰을 통한 권력 장악. 여러분 이게 경찰을 장악해가지고 마음대로 부린다. 권력이. 그게 여러분 중국이에요. 지금. 공산국가 모델로 가고 있다. 저도 그런 빨갱이 색깔로는 반대한 사람이고. 중국인이 뭐니. 분명히 있다. 그분들은. 하지만 극소수다.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고 강의도 해서 올렸던 사람인데. 이건 확실해요. 진보들의 머릿속에 있는 사회주의 모델밖에 배운 게 없어서. 우리가 아는 무슨 공산당식 생각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모델이 좀 그래요. 이해되시죠? 배운 게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하더라? 러시아, 소련이 예전에 어떻게 했더라? 이런 게 자기들 머리에는 학습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쓸 때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저분들은 독재 국가를 지향하는 게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다까운 카르마가. 그동안 다까운 업이 늘 미 제국지휘보다는 공산주의가 더 선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머릿속에서는 자꾸 이런 파시즘적인 독재적인 거를 자기를 또 모르게 지향해요. 저는 그거를 간첩이라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우파들처럼 드리는 건 아니고. 너무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도 운동권 친구들하고 같이 대학을 지나와서 알아요. 그분들한테 그런 로망이 있던. 공산주의에 대한 되게 이상적인 어떤 로망이 있어요. 그게 은연 중에 자꾸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끌고 가는 이 모델이요. 지금 볼 때 좀 문제가 있어요. 여기까지 생각해 보시고. 뭔 시위를 해도 민주주의, 검찰개혁 이렇게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들고 계시면 안 돼요. 그게 그건 결국 뭐냐. 조국 수사하지 마 이거예요. 그건 노비 수준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성직자들이. 왜 그딴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조국 엄정히 수사하고 그다음에 검찰개혁 단계적으로 철저히 하자. 왜 이런 말을 못 해요. 왜 조국은 빠지고 민주주의랑 검찰개혁만 여기 등장해요. 제가 봤을 땐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이 지금 혼자서 외롭게 적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다 잡았어요. 적폐. MB, 박근혜 다 삼성. 윤석열 그쪽이 다 수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조국. 비슷한 냄새가 나는데 하고 털고 있는 거예요. 그쪽도 촉이 있겠죠. 이순신 장군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인 것처럼 굴기도 하고 조국이 그런 것처럼 굴기도 하고 그런 거 저 많이 봤습니다만 그쪽에서 만든 카드 같은 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순신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회에서. 버티고 있죠. 혼자. 권력의 저항에서 끝까지. 문 대통령은 선조의 길을 가지 마시라고 하고 어제 제가 페북에 올렸거든요. 선조는요. 선조는 딱 확실한 사람입니다. 정치 감각은 있어요. 자기 생존하는 데 필요한. 이순신 누구 다 공신. 나중에 공신해서요. 다 등급 낮게 주고요. 누구를 제일 1등급 다 줬냐면 자기랑 같이 피난 갔던 신하들만 다 1등급 줬어요. 1등 공신 줬어요. 나라에 잘하는 거. 국민에 잘하는 거. 소용없어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인정합니다. 친문만 인정합니다. 그의 선조를 닮아있기 때문에 닮았는데 제발 가지 마시라고 글 썼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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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